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역바연에서 선정한 6월의 인물은 김풍익 중령입니다. 6월이다 보니 6.25전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수많은 국군 영웅분들이 계십니다. 그 수많은 국군분들 중에 저는 오늘 김풍익 중령이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김풍익 중령의 중령이라는 계급은요. 전사하신 이후에 1계급 특진된 계급이고요. 6.25전쟁 당시의 계급은 소령이셨습니다. 오늘 그분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김풍익 중령은 1921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1944년에는요. 당시 한국 나이로 24살이셨는데 1944년이니까 일제시대죠. 이때 김풍익 중령은 한국광복군에 가담하셔서 한국광복군 부사관 하사로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복 이후에는 1948년 육군사관학교 제7기 특임으로 입교를 하셔서 거기서 군사훈련 받고 그해 10월에 소위로 임관하셨습니다. 그리고 1950년 5월 1일자로 소령 진급을 하셨는데 소령 진급하고 며칠 후인 5월 5일에 바로 육군포병학교 제2교도대대 대대장으로 부임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 육군포병학교 제2교도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에 6.25전쟁을 맞이하시게 된 겁니다. 자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 초반에 북한군의 기세가 어마어마했죠. 그 첫날 그냥 바로 철원, 연천, 포천, 동두천을 다 점령하고 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의정부 뚫고 서울로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자 국군은 초반에 밀렸다가 이 북한군을 최대한 막으려고 의정부 북부에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의정부 북부 지역 이 길목에서 북한군을 막아내야 의정부 그리고 그 후 서울까지 안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군들이 의정부 북부에 집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용산에 있었던 육군포병학교가 당시 용산에 있었는데 용산에 있었던 김풍익 소령도 포대를 이끌고 의정부 북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군사 배치를 하고 포대도 배치를 했는데 그런데 국군이 당시 소련제 탱크들을 앞세워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북한군이 병력도 많았고 화기도 좋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T-34라는 소련제 전차를 앞세워서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국군은 여기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국군이 여기에 대응하는 무기들이 개인 소총하고 그 다음에 105mm M3 구형 야포였습니다. 김풍익 중령이 가지고 간 포들이 105mm M3 구형 야포들이었는데 이걸로 소련제 전차 T-34를 앞세운 북한군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풍익 중령의 포대는 포격을 했죠. 하지만 절대 T-34 탱크를 명중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 T-34라는 전차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도 격파했었던 그런 전차고요. 철갑의 두께가 110mm예요. 그러니 조준을 정확히 해서 맞춰도 이 탱크가 부서질까 말까 한 그런 단단한 탱크고요. 그 다음에 시속 53km로 달리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이 105mm 곡사포로 명중을 시키는 건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북한군이 밀고 내려와요. 당시 김풍익 소령부대의 임무는 바로 저 소련제 북한군 탱크를 막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105mm 포로 그걸 막아야 하는데 명중을 시킬 수 없자 김풍익 소령은 결단을 내립니다. 명중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포를 가지고 가까이 가야죠. 가까이 접근했을 때 이 곡사포를 직사로 쏴서 탱크를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던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포 자체가 곡사포예요. 먼 거리 떨어져서 쏘는 포였습니다. 그런데 직사로 명중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간다? 그러면 명중률은 높이지만 쏘는 순간 위치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위치가 노출이 됐을 때 북한군의 공격을 받게 되겠죠? 이 공격을 받을 때 이 105mm 포대는 전혀 방어체제가 없어요. 철갑이 없습니다. 그냥 공격을 당하면 전원전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김풍익 소령은 가서 가까이 가서 명중을 시켜야겠다는 결단을 내린 거죠. 결단을 내린 김풍익 소령은 포를 이끌고 북한군 탱크에 가까이 접근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1명의 병사의 자원을 받아요. 김풍익 소령 외에 장세풍 대위 등 11명의 병사가 목숨을 걸고 포를 끌고 그몰이라는 지역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km 정도 이 무거운 포를 끌고 가요. 그몰이와 축성령 그 사이, 길목에 그래서 숨겨서 포를 배치를 하고 북한군의 탱크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군 전차가 나타났습니다. T-34 전차가 철철철철 오게 되고요. 100m 안쪽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탱크가 가까워졌을 때 김풍익 소령이 외쳤습니다. 빨사를 외쳤죠. 그리고 그 포를요, 이 곡사폰대 직사로 탱크의 궤도, 궤도가 바퀴 부분이죠. 그 바퀴 궤도 부분에 직사로 조준해서 쐈고요. 명중시켰습니다. 선두에서 오던 탱크 궤도를 맞춰서 이 바퀴 부분을 명중시키게 되자 거기를 맞은 탱크가 비틀어지면서 미끄러져서 길목에 딱 멈춰서게 됩니다. 명중을 시킨 이 국군 포병들은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김풍익 소령은 빨리 두 번째 포탄을 장전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포탄으로 그 뒤에 있는 전차를 맞추기 위함이었는데 병사들이 두 번째 포탄을 장전을 했는데 그 뒤에 있던, 선두 뒤에 있던 전차의 대응이 좀 더 빨랐습니다. 그 전차에서 위치가 이미 노출된 김풍익 소령 포에 대고 발사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 김풍익 소령의 포, 105mm 포는요. 포탄을 품은 채 명중을 당해서 폭파가 됐고요. 이로 인해 함께 있었던 11명의 병사가 모두 전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전사했던 김풍익 소령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11명의 부대원들은 목숨을 잃었는데 여튼 선두에 있던 탱크가 멈춰섰기 때문에 그 뒤에 있었던 탱크들은 후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아나갑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서 다른 의정부 북부지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의정부 뚫리고 서울을 점령당하기는 했는데 어찌 됐든 3시간이라는 시간을 벌게 된 겁니다. 이 3시간은요. 서울에 있었던 국군들이 서울 한강 이남으로 후퇴하고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풍익 소령의 부대 11명의 전사는 당시 국군이 한강 이남으로 후퇴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을 벌어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곡사포로 직사를 해서 탱크를 명중시킨 전차를 명중시킨 일은 세계 포병 전투사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일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사 이후에 김풍익 소령은 중령으로 1계급 특진이 되셨고요. 그리고 1980년에는 육군 포병학교의 김풍익 중령의 동상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는 김풍익 중령이 전사하셨던 의정부 북부의 축성령 지역에 전적비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6월을 맞이해서 6.25 전쟁도 떠오르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김풍익 중령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